여러분 뻔하디 뻔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오프라인 모임들도 생겨나고 있죠 당연히 2단 사입 2단체들의 활동도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은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 시기에도 각종 2단 사입 2단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죠 미디어 활용이야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활발했고 코로나 상황에도 온라인을 통한 각종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은 교회는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를 고민한다면 이들은 이미 공교육 현장과 마을 공동체에 깊숙하게 들어가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2단 사입의 단체들의 열심을 보고 본받아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의 열심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에 기인하는 경우가 크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포섭하지 못하면 고액의 벌금을 내고 정신교육을 받고 때로는 영생을 박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맹목적 충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말하면서 2단 사입의 열심을 본받자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 패배를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튼 2단 사입의는 그들만의 동기로 다시 자신들만의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2단 사입의에 미혹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늘 제일 먼저는 경각심을 이야기하죠 이건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의 문제도 중독의 문제도 결국 얼마나 경각심이 있는가가 예방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위험해라고만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각자가 다시 한번 2단 사입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곧 수능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2단 사입의 포섭 대상 1순위가 되고요 내년 새학기를 맞아서 포섭이 그 어느 때보다 극성맞게 이루어질 겁니다 포섭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수월한 신도 통제가 어려웠던 그들이기 때문에 신도들을 옥죄어 포섭의 현장으로 내모는 건 세력을 규합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의 방식입니다 극성맞은 포섭 활동은 신도 통제와 포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죠 많은 예배를 드리고 춤추며 찬양했던 이들이 왜 2단 사입의 단체에 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하자, 위험해 라고만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각 교회가 유의미한 예방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